어퍼진넣어 옛날엔 지사같은거 지낼 때 저렇게 두부같은거 이렇게 붙였지요 그런데 집에서 저 두부를 만들었잖아요 콩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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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참 먹어봐 먹어보자 한번 두부 한참 잡수 한참 이쪽으로 하자고 두부가 맛있겠습니까 아까 저거 조금 느끼한거 먹었더니 아 이게 깨지는구나 지진 두부가 아닌가 지진을 두부 이게 지진 두부가 아닌가 아 이게 깨지는구나 지진 두부가 아닌가 지진은 누구 이게 이게 지진 이 지진 이 이 이 이 이 하수아 그릇 드릴까요 그릇이 다 받쳐 먹게 뭐라 이거 아니 그릇 그릇 그냥 드시게 이게 멋있네요 그지 근데 뭐 으 묵은 저기 물이야 물 한마디로 물가 저기 뭐야 소중약 언제 아 아 아 감사합니다.